이번 영상에서는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번호 생성 버튼을 누르면 1에서 45 사이에서 랜덤하게 6개 번호를 추출하고 그 번호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전체 번호의 합과 그 홀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표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픽티 앱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뉴 프로젝트에서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의 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뷰 바인딩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숫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로 png 파일로 표시를 할 건데 그 png 파일을 볼 00부터 순서대로 볼 45까지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숫자별로 이제 번호가 다른 부분도 반영을 해놨고 이 숫자가 나오기 전에 이 물음표 마크를 사용을 해서 어떤 번호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볼 00을 이 물음표 표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드로워볼 폴더에 복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드로워볼 폴더에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로워볼 폴더에 파일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앱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인데요. 텍스트 뷰가 있고 그 아래에 이미지 뷰 6개를 가지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놓고요. 그 밑에 텍스트 뷰를 하나 놓고 그 밑에 다시 버튼을 하나 놓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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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나 붙여줬구요 그 밑에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미지 뷰랑 분석 결과를 보여주도록 했는데요 그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이미지 뷰 6개를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은 다음에 이미지 뷰 6개를 붙여줬습니다 아이디는 게임 0부터 5번까지 붙여줬구요 그 밑에 이제 분석 결과를 보여줄 텍스트 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이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버튼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로또 번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로또 번호 그러니까 1부터 45 사이에서 6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부터 45까지 정수배열을 만들고 그걸 랜덤하게 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6개의 번호만 잘라내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44, 45개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배열을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열을 이제 섞는 거죠 뭐 5, 7, 9, 1, 뭐 45, 10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랜덤하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6개까지 숫자를 끄집어내면 이게 1부터 45 사이에 숫자 범위 중에서 숫자를 6개 랜덤하게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예 처음부터 숫자를 1부터 45 사이에 주머니 속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그냥 꺼내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티비티 안에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를 실행을 시키면은 랜덤한 숫자 6개랑 이 숫자들의 전체 합 그리고 홀짝 개수를 가진 배열을 반환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리스트 인트 형태의 반환값을 만들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뷰 바인딩을 사용해서 이 제네레이트 버튼을 선택을 했으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가 생기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로그 뒤로 로또 넘버가 보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의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숫자 6개를 뽑아내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트 어레이를 써가지고 정수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이 인트 어레이를 쓰면 바로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이즈는 45개인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0부터 44까지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값에다가 1씩 더해서 1부터 45까지 이 값을 가지는 정수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 이제 이 소스 배열을 shuffle 함수로 섞어 줄 건데 그때 사용하는 그 seed 값을 계속 변화시켜 주면은 이 shuffle 하는 방식을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shuffle을 할 때 이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seed 값을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사용하는 seed 값은 simple date 포맷으로 해서 밀리 초 단위로 계속 변하는 텍스트 스트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스트링에 해시 코드를 가져오고 그 값을 to long으로 해서 long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이 seed 값을 만들어 내고요 이 seed 값은 당연히 실행할 때마다 계속 변하겠죠 미리 초 단위로 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seed 값을 이 랜덤 클래스에 넣어서 랜덤을 만들어 주고 그 랜덤을 이 shuffle의 seed로 넣음으로써 이 shuffle 방식을 계속 매 순간마다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스 배열이 잘 섞였으면은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앞에서 6개까지 이 값을 잘라내도록 하는데 그때 이 잘라낸 값에 대해서 포위치를 씀으로써 잘라낸 값을 계속 이 result 빈 array list에다가 계속 더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잘라낸 값을 이 array list 형태의 result에 계속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대로는 이 숫자가 큰 숫자가 앞에 큰 숫자가 작은 숫자보다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result에다가 sor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전체 배열의 합과 홀짝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주는 그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전체 합을 구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sum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값을 result에 넣어주면 되고 odd number count는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0이면 짝수니까 짝수 카운트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홀수니까 홀수 카운트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홀수 카운트를 더해주고 짝수 카운트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result는 최종적으로 로또 숫자 6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의 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짝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생겼죠? 로또 번호 생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생기게 되죠 1, 2, 12, 33, 36, 39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그리고 전체 합은 123이고 홀수가 3개, 홀수가 3개, 짝수가 3개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를 이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얻어진 숫자와 이미지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함수를 우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정확히 얘기하는 여러분이 要 hasta 이렇게 강력을 기다려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 업데이트 롯도벌 이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얻어진 이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에서 얻어진 숫자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을 앞에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윗으로 다 묶어줬는데 이제 그 안에 ivgame 0부터 5까지의 이미지 뷰에다가 set 이미지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이때 이제 리소스 안에 드로어블 폴더 안에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가지는 아이디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에다가는 그러니까 앞에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값 6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ivgame 0부터 5까지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적용할 id는 이 getDrawableI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번호가 3이었다 그러면은 이 3을 이 getDrawableID에다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받은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요 03이라는 형태의 숫자로 바꿔주고 그거를 이 볼이라는 텍스트랑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린 다음에 이 볼 03이라는 이런 거죠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이 이 png 파일이 가지는 아이디를 이 resource.getIdentifier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디가 얻어지면 그 아이디를 다시 이 인트 형태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getDrawableID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 뷰에다가 그 값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업데이트 로또볼 이미지는 이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에서 만들어진 어뢰 리스트를 그대로 받아오는데 0부터 5까지는 이미지 뷰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여섯 번째 값은 번호합 그리고 홀짝 비율을 리절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배열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업데이트 로또볼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되고 그때 로또 넘버즈를 전달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 태그에서 나오는 이 앞에 값과 이미지가 일치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이 인스톨을 됐고 로또 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4, 6, 12, 26, 31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3, 4, 6, 12, 26, 31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 9, 24, 27, 43 1, 2, 9, 24, 27, 43이 정상적으로 나왔고 합, 번호합과 홀짝 비율도 정확히 표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10, 21, 23, 24, 32, 36, jeito